안녕하십니까 루프탑 텐트 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4세대 카니발 차량에 스카이 캠프 3.0 슬림 텐트가 들어갑니다 랩토 도장된 3.0 스카이 캠프 슬림이 들어가고요 아시겠지만 이 루프랙 순정 루프랙은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를 해서 가로바는 툴레 가로바 블랙바로 쓰고 애니 커스텀 랙 푸시죠? 이걸 사용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띄어낼 거예요 루프를 한번 닦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애니 커스텀 푸스를 장착하고 가로바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 기반을 원래 순정 루프레일을 누르면 이런 부분들이 눌려서 찌꺽 소리 나는 잡음 같은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소리 나는 부분을 실링을 처리해서 유격을 없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앞뒤 쪽을 전부 실링 처리로 해서 잡을 겁니다 오케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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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뤄졌다가 탈칵 걸려버려요. 그러면 됐어요. 여기서 최대한 쭉 빼보세요. 이거는 탈거하고 쭉 빼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깐만 멈춰주세요. 상판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우는데 너무 세게 하면 여기 간섭 생겨요. 살짝 한 다음에 얘를 일으켜서 자 해보세요. 쭉 펴서 사다리는 길게 늘어트려 놓으세요. 각은 세우면 되니까. 그렇죠. 사다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사다리 각도로. 그렇죠. 확장판이 내렸을 때 얘가 움직임이 딱 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거는 이거.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든 여기든 이런 식으로. 뭐가 안 맞죠. 뭐가 잘못됐다. 다시 내려와서 맞추려고 하면 이미 몸무게가 실려서 껴버렸기 때문에 오도가도 못해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초기화 시키세요. 초기화를 시키는데 이제 사다리를 들고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여기 잘 보세요. 네.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원위치 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사다리를 쓰는데 여기서 반칸에서 여기서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딱 걸려서 여기서도 오도가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역시 힘으로 빼거나 힘으로 들어가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너무 무리한 힘 주지 마시고 다시 초기화해요. 아래 칸을 밀었다가 빼버리면 같이 빠져버려요.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나중에 사다리를 빼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반칸에 딱 걸려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때는 얘를 이렇게 밀었다가 같이 빼버려요. 썬너부터는 일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좀 굵고 딱 안 닿네. 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시창 같이 있고 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 구간이 같이 있어요. 이 장이 위에 뭐가 또 있죠. 헷갈려 있어요. 그래야지만 습이 스펀지로 못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굵은 선 그리고 나서 이 신발장을 대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 끈은 아까 이쪽 지퍼를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저쪽 지퍼가 내려가 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올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겨요. 이 끈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옆에를 오므려주는 거군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세게 당기면 이 끈이 얇잖아요. 요만큼 매듭 지어지니까 세게 당기면 끊어져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얘를 당기니까 같이 당겨 버린 거예요. 같이 힘을 줘서 예. 얘는 그냥 오른손으로 당기면서 박자만 맞춰 주시면 돼요. 살짝살짝 들어가게끔 오므려주는 역할이구나. 그 대신 압이 있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압이 빠지는 텀을 좀 주셔야 돼요. 좀 시간을 기다리면 예. 에어가 좀 빠진다고 보고 자 이렇게 툭툭 쳐주니까 오므라 들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끈이 아니면 스킨이 여기까지 흘러나와요.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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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잡아서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넣어 주시면 돼요. 신발장은 안 빼도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끈을 올리면 2080-90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작업과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감사합니다.